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신학교에 머무는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사명이라 하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는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왔고 사명 가운데 우리를 준비하며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한마디로 우리의 나아갈 바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제대로 알려줍니다 위대한 전주자 사도바울, 그는 다메스도상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담아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 노예원들과 함께 신약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소아시아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티르키의 지역과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에 이르는 그리스 지역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의 마지막 바울이 머물렀던 지하 감옥과 그리고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그러한 세분수교회 거기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경험하면서 함께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어떻게 이 먼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그 긴 시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행을 다니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오는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이동하려면 버스를 타고 하루에 약 400km에서 길게는 600km씩을 이동하면서 이른 아침 밥을 먹자마자 저녁 늦은 시간까지 몇 군데 거점을 다니면서 둘러보는 것 그렇게 하면서도 피곤에 지쳐있던 저희들에게 사도바울의 그 모습은 사도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의 도전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고통수단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또 가는 곳마다 어디 하나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하나 가지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녔던 사도바울의 그 복음의 여정 무엇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주었는가?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자기가 이제까지 지나온 모든 여정과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모든 길에 그 이끄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메인바드여서 그는 나아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에게 주어졌던 환경은 그를 심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면 바울이 직접 고백했던 자기의 지나온 사역의 여정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바울이 지나온 자기의 전도의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고백은 모든 것이 위험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이 자기를 위협했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자기 앞에 놓여 있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먹고 마시며 자고 생활하는 것까지도 그에게는 결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보금 하나 붙잡고 그 길을 다녔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말로 꽃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를 환영해주고 가는 곳마다 인정해주는 자리가 있었다면 누가 그 길을 마다할 수 있었겠어요 수없이 많은 위험이 그를 지배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죽고 굶고 헐벗었던 그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성령의 메인바되었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살 때 그는 사명자로서의 모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멈출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에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바울의 그 위대한 삶의 고백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저들을 이끄는 힘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힘은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주목하는 물질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기와 세상의 권세와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쾌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에 또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학우들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고 그것에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목회 연장을 바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오늘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기준하여 우리의 사역지를 찾고 거기에 편승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도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오늘도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사명의 자리에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바울을 이끌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 사명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 여겨졌는지 얼마나 그 사명이 내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 생명 이상 가는 사명을 붙잡고 살았든지 그는 자기가 나아갈 길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해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게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의 마치 사명의 선언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유지 아니한다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있으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여러 이방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여 세운 자가 사도 바울이란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주신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 얼마 전에 영화 편을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뤘던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인데요 대한제국의 독립군 대장으로서 1909년 10월 26일 적장 이토 히로부비를 하얼빈역에서 총알 세 발로 사사람이요 우리 대한제국의 국권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받쳐 조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독립군 대장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토 히로부미를 시하고 이제 일본군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특별한 신문도 없이 바로 사용이 언도되어집니다 너무나 일방적인 재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의 아내와 동생들이 이거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정확한 제대로 된 재판을 하여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제대로 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내와 동생들이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감옥에 있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의 목숨으로 구걸하지 말아라 자식을 형장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한 통의 편지와 그 아들에게 입힐 수기를 직접 손으로 지어서 인편에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썼던 편지와 그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달픈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을 잠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교의 동기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도 참으로 귀하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명당해 지켜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떠한 삶으로 주의 영광이 아파여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배워야 될 때 열심히 배우십시다 기도를 무장하고 준비할 때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십시다 우리를 사회견장에 내보내주실 때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생명다에 일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 가운데 살았던 서도바울 마지막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이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을 이비해 주셨도다 우리의 삶이다 하는 날 우리의 생명 다하여 섬겼던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힘 다해 이렇게 섬겼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신의 모든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합구 모든 후배들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 붙잡고 바울 사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생명보다 귀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장신의 모든 공동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성령의 매임받아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주신 이 땅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 다해 나아가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